찬송 사랑하도록 더 잠시 흘렸다 인성으로 돌아가는 곳 습더 풋기의 듯이 애콤한 사랑을 널 위해 만들어 도인 쪽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 재미있게 잘 보셨나요? 네, 공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각종 예매처, 네이버, 인터파크 등등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인스타그램에 샵 500에 30, 샵 연극 500에 30 등등 이렇게 게시물을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좋아요랑 댓글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작성 부탁드릴게요 게시물 작성을 위해서도 멋진 사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배우들 위치로 530 530 530 530 530 630 630 730 730 730 730 830 830 730 830 830 930 930 930